최근에 나는 한 고객과 함께 있었다. 거의 다섯 시간을 나와 함께 거의 다섯 시간을 보낸 고객과 함께 있었다. 자, 우리가 헤어질 때, 저녁을 위해,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렇게 헤어질 때, 여기 애즈는 왼처럼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헤어질 때, 우리는 또, 자, 한번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had covered, 또 과거 완료를 썼네요. 그렇죠? 그날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의논한 것. 다섯 시간 동안 놀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을 수는 아닐 거 아니야. 고객인데. 우리가 의논했던 것. 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생각해봤다는 얘기는 검토했다라는 얘기예요. reviewed. reviewed. 자, even though our conversation was very courageous, 비록 우리의 대화는 매우 평등했었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한쪽이 갑이고 한쪽이 을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평등했어. 그러니까 그 분위기 좋았겠죠. 그죠? 자, 나는 감지했다. notice. 알아차렸다. 나의 고객이 한 다리를 고정, 유지하고 있다는 걸. right angle 하면 직각이야. 직각으로. 그의 몸의 직각으로.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앉아서 차렷자세. 그러면 이제 그 다리가 90도가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자, 겉보기에, 콤마, ing죠? 분사구문. 자, on his own. 그것 스스로가. 이것은 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스스로가 떠나기를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보기에 원해 보이는 듯 하면서. 약간 의역해야겠다, 이건. 자, 그 순간 나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지금 떠나야만 하는군요.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는 강조해두죠? 뒤에 동사원형. 이거 자체가 정말로인데, 앞에도 리얼리가 정말로니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자, 맞아요. 라고 그는 인정했다. 자,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I'm so sorry. 굉장히 이제 좀 미안한데. I didn't want to be rude. 나는 무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런던에 전화해야만 해요. 나는 오직 5분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떠나야 되는데, 내가 또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을 붙잡은 거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논했던 거 다시 한번 검토해볼까요? 이랬나 봐요. 자, here was a case. 여기에 그 경우가 있었다. 존재구문이죠? 여기에 뭐뭐가 있다. 어떤 나의 그 고객의 언어가, 언어와 그리고 그의 몸의 대부분이 오직 긍정적인 반응만, nothing but 하면 only, 오직 긍정적인 느낌만을 리뷰어, 드러내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리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말도 그렇고, 이 사람의 몸짓도 그렇고, 나하고의 대화를 이제 되게 좋아하고, 여기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그런데, his feet, however, 그러나 그의 다리는, 그의 발은 이제 다르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의 발은 분명하게 나에게 말했다. 간목, 직목, 사형식. 그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만큼 매우 많이, duty was calling, 의무가 부르고 있다고. 여기서 의무는 런던에 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발이 나한테 얘기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as, as, 그래서 뭐뭐, 처럼, 만큼 원급 비교예요. 매우 그래서 그가 머물기를 원했던 것만큼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의 발이 나에게 말해줬다. 자, 그러면 이 답은 4번이겠네. 그죠? 그의 발은 가장 정직한 의사소통자이었다. 정직하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나에게 말해준 거니까.